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히 잼마을이라고 하는 이재명 팬카페에서 진짜 이재명 지지자들은 다 탈퇴를 시키고 대깨문이 운영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좀 이상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온라인 세상이 요동치고 숙청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조우민 조국 얘기도 많고 제가 특한대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카톡으로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지지자분이시라고 이재명의 팬클럽인 재명이네 마을에 문제가 있대요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은 사실상 이재명의 팬카페가 아니래요 운영자가 대깨문이라서 문재인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못하게 입막음하고 문재인이라고 부르는 건 무례하다며 문프라고 부르게 강요할 정도입니다 문프 맞죠 제가 설명해드렸죠 보수가 심어놓은 프락치라고 문프락치 맞습니다 김어준이 하는 말처럼 이재명 외에 다른 대선 주자들을 키우자는 뜻에서인지 카페 회원들에게 조국 지지해라 김경수 지지해라 추가가 됐어요 제가 예측한 건 조국이었는데 김경수가 1월달에 석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양산털보 만나러 가서 장시간 인사를 하고 댓글부대의 지휘자 아닙니까 김경수도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조국과 김경수 그리고 김경수는 온라인 댓글부대 매크로 이런 거를 무진장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조민에 대한 이슈들 조국에 대한 이슈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강요를 한대요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쓰면 운영자가 마음대로 강토시켜버린답니다 이거 이거 뭐야 뭔가 공작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재명 팬카페인데 사실상 이재명은 뒷전이고 온갖 민주당 인사들의 팬카페로 전락한 지 오래고 예전에 선거할 때도 이재명 죽이기 앞장선 이광재다 이재명 죽이기 한 놈들 후원하자 지지하자 난리를 쳤던 데예요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치하에서 불경기다 이런 것들로 신음하는 분들도 있는 데다가 민주계열 지지자들 찐 이재명 지지자들이 예전에 송가혁이라고 욕먹고 다구리 당하던 시절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보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훨씬 많이 늘어났죠 다행인데 이제 폭발할 것 같아요 자꾸 이재명 지지자들을 압박하고 입막음하게 하고 이런 게 이미 이재명의 진성 지지자들은 거의 다 어이없는 이유로 문재인 김경수 조국을 같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태됐어요 왜 비판을 못하게 합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은 비판 아닙니까 비판을 못하게 입을 꼬매버리고 손발을 잘라버리는 거는 공산주의 빨갱이 아닙니까 이러고서 무슨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보수 지지자들이 문재인 빨갱이라고 한 게 맞는 얘기네요 진짜 저도 이재명 팬카페 대선 패배 이후 희망을 못 찾다가 거기서 잼 딸분들이 열심히 으쌰으쌰하는 모습 보고 저도 열심히 처음에 활동하다가 학을 띄고 안 간 지 한참 됐습니다 홍유병 짓들을 하고 민주주의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어요 김경수까지 석방돼서 드루킹으로 댓글부대를 돌리는지 몰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행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공격도 시작됐고 회원 수 25만 명대의 대형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회원 수는 많지 않습니다 대깨문들이 카페를 완전히 장악했대요 김어준 방송에 조국 딸 조민이 나온 후에 카페가 조국 얘기로 넘쳐났고 이재명과 조국을 엮는 글들이 너무 많아서 카페 회원들 간에 의견 충돌이 계속되던 중 이재명 대표 검찰 3차 소환일 오전 10시에 재명인의 마을에 운영자가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운영자가 이재명은 팬카페 운영자가 이재명이 연예인이 아니래요 우리는 연예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팬카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입을 한 건데 아예 중심 이념 자체를 옮겨버린 거예요 이재명이 연예인이 아니라고 운영자가 발표 이재명은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돌 그룹 중 멤버 하나 개인 팬 하듯이 한 명만 지지해서는 안 되고 민주 진영 인사 모두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와 짜증이 나네요 짜증나요 저는 이재명 지지 커뮤니티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재명인의 마을이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하는 날엔 깃발이라도 들고 나가서 대표님께 힘이 되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명인의 마을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평일이고 하니 생업이 있어서 응원하러 못 가는 건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이재명 팬카페 검찰 3차 소환이래 그것도 이재명 대표님이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오전 11시 딱 1시간 전에 카페 이런 글이 올라온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1시간 전에 이재명은 연예인이 아니라는 공지글을 운영자가 올린다는 것은 공작질이 완연히 시작된 게 사실이네요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된 거예요 조국이나 김경수로 밀고 가려는 책략으로 보여지네요 운영자의 공지글을 보고 화가 난 회원이 많았고 그 회원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비판을 하자 운영자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모든 회원들을 다 강제 탈퇴시켜버렸습니다 운영자 맘대로 무조건 강퇴시키는 바람에 남은 회원들은 옳은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아이디 지키기 위해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까지 1년 내내 계속되어왔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자들은 갈 곳이 없어 DC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서 모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DC라서 그런가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선 직후 엄청난 관심을 받아 회원수가 30만에 가까웠던 이재명님의 대표 뺀카페인 제명인의 마을은 허울뿐이고 사실상 제인인의 마을 털본의 마을 조국마을 민주당 마을이 돼버렸어요 수박마을 워터멜론 타운이 돼버렸습니다 이재명 진성 지지자들이 네이버에 새롭게 이재명의 숲이라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대선 직후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집중될 수 없기도 하고 홍보할 만한 수단이 전혀 없다 보니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어 식물카페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글 써주고 이래야 카페가 활성화되는데 홍보가 안되죠 게다가 지난 여름 이재명의 숲이 처음 생겼을 땐 제명인의 마을 운영자가 이재명의 숲에 가입된 회원들의 아이디와 제명인의 마을에 가입된 아이디를 대조해서 중복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을 색출하여 강퇴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야 지금 DC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도 지난 8월까지는 백게무늬 운영자였는데 다행히 DC인사이드는 게시판 이용자들이 게시판 관리자를 탄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대요 아우 민주적이다 DC인사이드 민주적이네요 관리자 탄핵당했대요 그래서 운영자를 바꿔서 정상화가 되었지만 스스로 운영자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네이버 제명인의 마을은 정상화가 불가능할 듯해 보입니다 문제네요 이재명의 진짜 지지자들이 모일만한 커뮤니티가 필요한데 DC인사이드는 아무래도 확장성이 없다 보니 네이버 카페 이재명의 숲을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의 숲은 어떤 분이 운영하는지 잘 모르니까 여기서 내가 섣불리 이재명의 숲에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좀 섣부른 결정인 것 같아서요 이사이드 비슷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명인의 마을 스탭 한 분의 독재로 주르르 강퇴자 발생 입막음으로 무조건 케빈의 탱 이재명 대표님 출석날 뜬금포 이재명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를 쓰는 운영자가 어디 있습니까 스탭 분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다 강퇴시키고 글들은 다 캐비넷으로 가고 심각하네요 카페 하나의 권력도 참 대단한 권력이 되는군요 이게 이상해요 탈퇴를 해야 되는 건 모르겠고요 아직은 아무 행동 취하지 마시고 그냥 계시고요 제가 어느 카페 커뮤니티 가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어디도 제가 믿을 때는 없어요 집단에서의 리더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듯이 이재명의 대표적인 커뮤니티로서 운영 역량에 너무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내가 볼 때는 여기 있사 운영하는 사람이 잿말로 가서 관리해줬으면 해 불만들이 계속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C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에서도 잿말에서 개소리 인기글에 대해 물어봤는데 강퇴당했어요 억울에서 눈팅하다가 고닉 파고 왔습니다 갑자기 강퇴당했대요 아무 말도 없이 재명인의 마을에서 인기글에 곽상도 50억 무죄를 조국이랑 연결짓지 말라는 의견을 개소리로 취급하는 글은 하루가 넘게 인기글에 있었습니다 대표님만 좋아하면 안될까요? 라든지 조국 관련 글은 인기글에서 스탭의 권한으로 내려버렸어요 개소리보다 늦게 쓴 글이었는데도 인기글에서 내려버리는데 개소리라고 표현한 글은 하루가 넘었는데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뭘 잘못했을까요? 팬카페에서 지지자들 의견을 개소리 취급하는 글은 그대로 놔두는 스탭의 의도가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